오늘 명의 주자면 오손도손, 오붓한 녹음이 좀 될 것 같습니다. 파주 강원 선생님 우선 나와 계시고 인사하시죠. 파주 강원입니다. 파주에서 오셨다고요? 네. 물 좋고. 물은 안 좋고요. 아, 작업은 뭐 어떻게 잘 돼가고 계세요? 어제부터 감금됐기 때문에. 익숙치 않으시겠네요. 아직은 좀 뭐 휴지도 사야 되고. 저희 두루마리 휴지 되게 많은데. 좀 주세요. 좀 가실 때 제가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돌아가면서 지금 샴푸도 사가지고 가야 되고. 그런 거 다 지원 안 해주세요? 그렇게까지 섬세한 조직은 아니에요. 원래 감옥에 그런 필수품은 다 있지 않나요? 네, 감옥에서도 이게 범틀들이 가는 감옥이 아니고 이제 이 잡범들이 가는 감옥들은. 잡범들이. 지가 알아서 다 처리해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가실 때 그럼 제가 좀 챙겨드린 걸로 하겠습니다. 아, 그 치약 돈 많이 졌어요. 아, 정말요? 어떠신가요? 아, 이거 광고하면 안 되나? 아니, 아니. 숨어진 않았는데. 아, 네. 그런데 막 짐을 싸다 보니까. 아, 그게 있으셔가지고? 이 치약 칫솔을 넣어야 되는데. 집에서 내가 쓰던 걸 넣으니까 막 축축하고 젖을 거고 그러는데. 아, 그때 우리 선물로 들은 세트가 있었잖아요. 파이프라 치약 칫솔 세트죠? 그 박스 차로 그냥 넣어가지고. 아직 광고를 안 주신. 파이프라 치약 칫솔 세트. 네, 그거 일단 갖고 왔습니다. 곧 광고가 들어오겠죠? 제가 이빨을 멜 닥지 않기 때문에. 아마 며칠 안에 한 번 닦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그 치약은 매일 닦게 되실 거예요. 아, 정말? 그 정도로 좋을걸요? 중독성 있나? 아, 정말 말을 하고 싶은데. 난 샘, 정말 치약에 중독성 있다는 얘기는 또 첨단다. 광고를 받기 위해서. 네, 지금 강원 선생님과 제가 이렇게 노갈까 하는데 끼어드는 죽돌이 없습니다. 그러네, 죽돌이 이게 있을 때는 결르지적거리지만. 네, 참. 없으니까 이게 또. 네, 그렇죠. 부편집장 놀이를 하러 갔습니다. 오늘 뭐 원고. 도대체 이조지 그. 사장은 사장 놀이만 해. 부편집장까지 부편장 놀이해. 일하는 사람은 나보다 너무리 편장밖에 없는 것 같아. 그렇죠. 뻔한데요. 근데 오늘 급하게 뭔가 마무리해야 되는 원고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해서 그래 꺼져라고 했고요. 사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너하고 내가 미친 놈이고 미친 놈이야. 이 남들 다 휴가가는데 뭐 하는 짓이냐 이거. 이 방송 들으시는 분은 뭐해 지금. 안 놀라가고. 아니죠. 휴가지 가시면서 들으시겠죠. 미리는 차 안 하시고. 그렇구나. 우리도 그럼 휴가지 가면서 녹음하면 안 돼? 돈이 없잖아요. 제작비가 없는 때 어떻게 가요? 제작비도 없고. 듣고 계시나요? 파이언피라 치약지수. 라디오 좌파명리에 당신의 광고를 실어드립니다. 여러분들은 02771-7707로 문의만 해주세요. 내선번호 1번을 누르고 라디오 좌파명리의 광고 담당자를 찾아주세요. 딴지그룹에서 당신의 광고를 방송에 꽂아드립니다. 딴지.마스터골뱅이 gmail.com으로 이메일 문의도 받습니다. 우주에서도 듣는 명리 팟캐스트의 광고하는 일. 이제 국민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죽돌은 오늘 부편집장 놀이를 하러 가서 제가 급하게 오늘 또 제자분이도 못 오신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급하게 그렇지. 내 제자들이 지금 다 놀러갔지. 뭐 어딜 이런 거가 남았냐. 근데 선생님이랑 저랑 둘이 하면 좀 그렇잖아요. 별로 안 친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급하게 한 분 모셨습니다. 아름다운 여자분이시고요. 이분의 인연으로 말할 것 같으면 아무리 라디오는 했지만 아무리 음원파일이 했지만 우리 교회 좀 너무하다. 제 눈에는 아름답습니다. 이분과의 인연을 말할 것 같으면 저희 벙커에서 촬영 일을 좀 도와주셨었고요. 지금은 한혜종을 다니고 계시고요. 영화 전공을 하고 계시고 특별히 강원 선생님 강원 자파 명리학 강연을 촬영하시고 편집하시다가 명리의 뜻을 품고 열심히 공부를 하셨던 지금 자파 명리 한혜종 지부장이라는 그 분 한혜종 명리를 전파하고 계시는 김굴주스님 나오셨습니다. 오랜만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매우 좋아하시더라고요. 처음 볼 때부터. 좋아하지. 예쁘잖아. 상승님도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아이씨. 조사하지 마. 아니 근데 진짜 촬영하러 이제 계속 오다가 이제 끝났어 안 오는데 와서 찾으시더라고요. 걔 안 오냐고. 그런 또 케이스는 처음 봐서 어쨌건 아름다우시고요. 뭐 와보시니까 어떠신가요? 여기 옮기고 난 뒤에는 처음 보러 오는 거예요? 네. 처음 왔어요. 안녕하세요. 딩굴주스입니다. 저는 그 강원 선생님 강의 듣고 명리하게 입문하게 됐는데요. 제가 그래서 이 팟캐스트 시작된 다음에 편지 받아. 편지 받아. 네. 그렇죠. 공부가 제일 열심히 할 사람일 수가 있어. 편지 말라면 몇 푼 봐야 되니까. 또 제가 사연이 있어요. 제가 원래 그전에는 이런 사주 명리를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제가 그때 되게 힘든 이별기를 겪고 있어서 이렇게 공부하려고 책상에 앉아있으면 잘 안 되는데 명리학 들여다보고 있으면 밤이 이렇게 샜는데도 모르게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진짜 열심히 했어요. 이게 약간 힘들 때 도움이 돼서 더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애석한 점은 유료 수강장은 아니라는 것 같아요. 편집을 내줬잖아. 그렇죠. 그래서 정말 제 것도 봐줬었거든요. 그러니까 낯선 피디보다 사실은 선배이고 고수지예요. 고수지예요. 네. 엄청 잘 봐요. 용해요. 용해요. 점점 이게 이상한. 미아리 방송으로 지금 가고 있더니 용하다. 그래서 제가 야매 제자라고 호칭을 해봤고요. 어쨌건 오늘 목소리도 굳고 아름다우신 등교주스님과. 죽돌 안 와도 될 것 같은데요. 매주 오늘. 그냥 매주 오라고 그러고 죽돌 잘라버려. 그렇죠. 죽돌아 넌 해고되었다. 그동안 수고하셨고요. 그동안 한 것도 없지만 부편진창 놀이나 열심히 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선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본을 죽돌이 걸로 막 써가지고 좀 되게 엉망이긴 한데 우선 잘해 주실 거라 믿고 처음에는 방송 후기들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선생님. 저번에 공망이랑 또 그 합과 충에 대해서 김어준님의 사주를 가지고 저희가 난리 브루스를 한번 쳐봤잖아요. 반응이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후기 두 개를 가지고 왔는데 첫 번째는 타이거 수마트라님이 없는 걱정을 만들어서 하지 말자라는 제목으로 후기를 남겨주셨어요. 그 합중 관계랑 공망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해 주셔서 그 궁금증이 너무 많이 풀리셔서 너무 좋았고 그리고 종종 합중 관계 되게 어려워들 하시잖아요. 이런 사연들을 많이 다뤄주시면 좋겠다고 어떤 경우는 합중이 크게 작용하고 어떤 거는 어떤 합중을 우선적으로 해석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남겨주시면 좋겠다고 의견을 주셨고 그리고 말미에 이런 글을 남겨주셨어요. 무엇보다도 없는 걱정 만들어서 하지 말라는 강원 선생님의 말씀이 많이 와 닿았네요. 운명이라는 걸 넘어보고 거기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어서 공부를 하는 건데 얄팍하게 알아갈수록 오히려 마음을 얽매여 가는 건 아닐까 저어댑니다. 글자 하나에 신설 하나에 휘청이는 마음으로 명리를 대하는 것은 강원 선생님이 명리 강의를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오독하는 게 될 수 있겠지요. 조금은 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명리를 대해야겠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이고요. 실제로 막 처음 공부할 때는요. 그렇죠. 일이 일비합니다. 일이 일비하고요. 다음에 어려운 거는 모르니까 넘어가고 아는 것만 그래서 신설이 제일 이해하기 쉽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설로 진짜 정말 죽었다 아침에 죽었다 저녁에 살았다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살이라고 하는 것이나 귀인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부 부자적인 하나의 옷에 불구하다 엄청 부 정말 크게 보더라도 진짜 후하게 봐주더라도 우리가 어떤 한 원곡을 판단할 때 백이라는 게 있다면 신설이 차지하는 거는 십이야 그러니까 나는 전체를 보는 데 어떤 한 정말 부자적으로 서로 감안해야 되는 것이지 전혀 그것이 원국 자체를 주도하고 지배하는 어떤 힘이 절대 아니라는 거. 그런데 신사를 휘둘린다는 것은요. 사기를 잘 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좀 질 낮은 역술가들이 협박할 때 신사를 가지고 주도 많이 하거든요. 자기는 열심히 사기를 쳤는데 너무 말이 어려워서 사기 당하는 사람이 이해를 못하면 사기가 안 되잖아요. 동요가 돼야 되는데. 뭔가 공포에 떨어지고 이래야 되는데 대화가 너무 칸트적으로 어려우면 칸트나 해결 같은 글식으로 이렇게 만약에 사람을 휘둑하면 사람이 겁나야 하겠습니까. 뭔 말인지도 이해를 못하는데. 네. 그렇죠. 느껴지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신살로 사기를 많이 친단 말이에요. 잘되고는 할머니도 이거는 통하거든. 그런데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그래서 이제 명리하게 욕먹는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났는데 이거는 전혀 그런 오늘 또 보니까 사연들 중에 그런 내용들이 좀 있어요. 네. 맞아요. 참 그런 일단 그런 논리들이 실제 현실 속에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사실 피해를 입는 건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여러분들을 제가 옹호하거나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소리를 하는 게 아니고 명량에 있는 데 있어서 신살은 정말 아예 무시하셔도 됩니다. 네. 심지어는? 심지어는 무시하셔도 되고 적천수라는 굉장히 엄청난 명리하게 경쟁과 같은 3대 경전 중에 하나인 책이 있는데요. 이 적천수에서는 아예 신살이라는 것을 아예 첫 패즈부터 마지막 패즈부터 무시합니다. 그리고 그 청나라 시대 때도 이 신살 가지고 사기치는 놈들이 많았나 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이런 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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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세 몸이 나는 이 신살로네. 제발 좀 속시 말아라. 이런 말이 나올 정도이니 그때나 지금이나 신살로로 문제가 생기는 일은 똑같지 않았나 싶어요. 사람이, 속성이 똑같으니까요. 이거는 정말 그야말로 부차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좀 더 풍부하게 하기 위해서 만약에 그 대상이 자기 자신이라면 자기 자신을 좀 더 풍요롭게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부차적 장치이지 절대 결정적인 어떤 그런 결정적으로 규정하는 요인은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합충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합은 뭐 굉장히 좋은 일이고 충은 뭐 충은 할 것 같으면 얘기하는데 그것도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죠. 제가 실제로 명리하고 강의하고 가르치다 보면 사실 합충이 가장 어렵습니다. 오행을 이해하는데 보통 이제 챕터 4 합충 시간에 보통 이제 한 20% 떨어져 나갑니다. 출석률이 훅 떨어지죠. 이거 내가 해서도 안 될 건가 봐. 실제로 동영상 재생수도 거기서 훅 떨어져요. 훅 떨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고통을 호소하세요. 그래서 그때 저는 이때 이런 말을 해드리고 싶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 구구단을 외울 때 절망스럽지 않았습니까? 저는 절망스러웠어요. 아 좀 재밌었는데. 처음 구구단을 외우는데 구구단이 한 게 아니라 뭘 구단이나 되는 거야. 요즘에는 뭐 10단 넘게도 외우더라고요. 그래요? 뭐 그런 모르겠는데. 11단, 12단. 나는 그때 인생이라는 게 앞으로 어린 마음에 저 7살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사는 게 진짜 힘든 일이구나. 어떻게 이 많은 걸 외우고 외우면서 살아야 되나. 책받침 한 바닥 가득. 어, 책받침 한 바닥 가득. 아, 정말 인생은 정말 그때 읽는 단어를 알았으면 그러면 인생은 정말 고해구나. 그런데 우리가 지나놓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거.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구구단의 무슨 뜻을 이해해서 그게 수분 뭔가 깊이 있는 어떤 수학의 본질을 충분히 이해해서 그걸 외운 게 아니에요. 그냥 패니까 외운 거지. 안 맞으려고 외운 거죠. 그런데 이제 그걸 다 외우고 다른 것들을 자꾸 공부해 가다 보니까 구구단의 법칙이나 룰들을 자기 스스로 이해하고 깨치게 된 거 아닙니까? 채워야 됐죠, 완전히. 그런데 이제 합충이 어렵다고 말하는 사람들은요. 제일 많은 경우는 게으른 인간들이에요. 선생님 같이요? 어려운, 이런 합충은 구구단과 같은 거예요. 그냥 외워버리세요. 몇 개 대지 구구단보다 숫자가 작은데. 그렇죠. 그냥 외워버리세요. 외워버리고요. 어떤 참여 무채떠 따지지도 말고 그냥 외워버려. 그런데 이제 자꾸 공부를 하다 보면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 하나하나씩 깨우쳐져 갑니다. 그런데 이게 자기 속에, 구구단처럼 자기 속에 확 들어와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거는 진짜 정말 암호가 되는 거죠. 네, 정말 암호 같아요. 암호가 되는 거예요. 그냥 이럴 때는 좀 무식하게 외워버려라. 그러면 모든 게 곧 해결된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과정이 있으신 거니까요. 계속 익숙해지시면 또 완전 채화가 되시겠죠. 우리 그 딩글주스는 합충 볼 때 어떤, 그때 좀 힘들지 않았나요? 저는 그때 밤새서 공부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강의 마치면 집에 가면 그 전 강의 같은 게 강의로 올라와 있잖아요. 영상 보면서 집에서 노트에 적으면서 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강의를 한 번 보고 그냥 노트 정리하면서 봤는데 따로 외우려고 한 게 아니라 너무 재미있어서 적다 보니까 기억에 다 남았어요. 그리고 선생님 계속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네, 반복해서. 자진, 합, 파, 수. 네, 자진, 합, 수. 그 단어가 계속 이제 저도 외운 적 없거든요. 그런데 몇 개는 계속 나온 거는 귀에 익어요. 그 단어가, 말이. 네. 그래서 좀 걱정되는 게 제가 한참 빠져있다가 저도 좀 어려워져서 요즘 손 놓고 있었는데. 합충 때문이셨나요? 급하게 소환돼서 그 공책을 가지고 올 걸 약간 걱정이 되네요. 너무너무 모범생쟁이에요. 진짜 모범생이에요. 대다수의 시민들은 따라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합충을 그렇게 알고 나서 이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사실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그거 알면 끝이에요. 네. 그냥 그게 어떤 글자로 어떤 기운으로 변한다는 것만 알아도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럼요. 이게 합충을 여러분이 이런 구구단위였다고 미적분 풀 수 있습니까? 뭐 풀죠. 저 아직도 못 풀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또 미적분 그때는 풀었다 칩시다. 18살 때는. 3년만 지나봐. 3년만 지나서 미적분 문제 내놓으면 이게 문제가 뭔지를 몰라요. 그런 거야. 계속 공부를 수학과 가서 계속 공부하지 않는 다음에야는 아니면 뭐 묻고 살기 위해서 수학 과외를 하지 않는 다음에야는 공부라는 게 그런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하지 않으면 짐속적으로 하지 않으면 아무리 지가 그때 알았고 잘하는 것도 전혀 자신한테 소용없게 되거나 이해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본래. 그리고 합충의 문제는 제가 아까 방금도 말했지만 명리학의 초출발과 같은 구구단 같은 것이지만요. 어쩌면 명리학의 가장 본질을 그 안에 다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명리학의 깊이가 더해질수록 그 딱 수준만큼 합충에 대한 이해도 깊어져갑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구구단 외워야 될 애가 여기에 무슨 심오한 뜻이 있는 건가요? 라고 물어봤대자 솔직히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그러면 중조하단이 외워야지. 일단은 좀 무식하게. 무식하죠. 약간 우리가 구구단 공부할 때처럼 무식하게 할 필요가... 왜냐하면 그렇게 무식하게 적용될 부분은 사실 그 합충밖에는 없거든.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봐야겠네요. 저는 합충해서 계속 멈춰있는데. 이게 하나만... 원국에서만 있는 거면 괜찮은데 대온, 세온에서 계속 겹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너무 헷갈리고. 그런데 명식을 볼 때뿐만이 아니고 저 같은 경우는 진짜 약간 그런 것 같아요. 한국사 공부할 때 구석기, 신석기 여태까지 했어. 했는데 막 뒤에 고려에서 왕 나오면 접잖아요. 접고 한참 있다가 다시 시작해요. 정말요? 나는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할 때는 진짜 재미가 없었어. 너도 그렇지. 여기서 끼어드는 분은 우리 딩글주스의 제자입니다. 마이크를 켜야 되나? 아주 잘생긴 제자가 한 명 와 있어요. 그래서 참관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너무 이런 세계를 아시면 안 되는데. 오히려 그때 너무 재미없었어. 그런데 이제 그리고 상북 시대도 좀 재미가 없었어. 괜찮고 이 사람들은 사람이자 동시에 반인 반수 같았단 말이야. 너무 머니까. 그런데 고려 시대쯤 되니까 이게 사람 같아 보여. 그러니까 이 역사가 드라마처럼 느껴지는 거야. 그리고 조선 시대니까 나는 흥분했지. 이게 바로 내 눈앞에 있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거꾸로 다시 구석기, 신석기를 봐도 아, 이런 연관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가 살게 됐구나라는 걸 해서 구석기, 신석기가 그때서야 친해지더라고. 저도 구석기, 신석기가 재밌는 건 아닌데요. 재밌는 건 아니지만 그때는 외워야 되는 강도나 이해해야 되는 부분들이 아, 이 사람들이 이런 환경이었으니까 이렇게 살았겠다를 이해했어요. 그런데 이제 왕들이 등장하니까 나는 왕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외울 것도 너무 많고 이해가 안 가니까 그게 또 적게 되는 거지. 그리고 좀 쉬다가 아니야. 해야지. 이러고 또 하면 또 구석기. 하다가 또 고려 넘어가면 아니, 아니야. 그게 계속 반복이거든요. 명력 똑같이. 제가 좀 의지가 없잖아요, 선생님.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그때 이제 부동산 업 하시는 대표님과 함께 일하고 계시는 노바진님도 후기를 남겨주셨는데 그분이 이제 기문 두 세트와 공망 세 개. 그 분도 후기를 남겨주셨어요. 한번 읽어봐 주시죠. 뒹굴주스님이. 강남에서 기업 이전 전문 컨설팅을 하고 있는 노바진입니다. 이번에 제가 올린 글이 방송에 나와서 깜짝 놀라고 강원 선생님이 말씀하신 저희 대표님 성향이 100% 일치해서 또 깜짝 놀랐습니다. 9시와 9시 1분은 다르다고 생각하는 분이라는 말씀에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희 회사 출근 시간이 9시인데 제가 출근하면서 사무실 입구에서 9시 1분에 대표님한테 인사를 했더니 요새 왜 그렇게 지각하냐며 집에 무슨 일 있냐고 하셨거든요. 집에 무슨 일 있냐고 하셨거든요. 1분 늦었는데? 1분 늦었는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정말 진짜 소름이 쫓기쫓기쫓 소름이 쫓기쫓기쫓 그것뿐만 아니라 부동산에 최적화되신 분이고 돈도 많이 버실 거라는 말씀도 정말 딱 맞습니다. 저희 대표님이 업계에서는 꽤 유명하신 분이고 남들이 하지 않는 분야를 개척해서 큰 성과도 이루고 있는 분이거든요. 또 공망이 세 개라 살짝 걱정도 했는데 해공이 된다고 하니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공망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추신으로 제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원강 디지털대학 동양학과에 입학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공부가 기다려지기는 진짜 지원하셨어요. 또 처음입니다. 신기하시네요. 앞으로도 좋은 방송 부탁드리고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네 중요합니다. 낯선 PD님 목소리 저는 아주 좋습니다. 웃음소리도요. 청량한 느낌이라고 하시네요. 이게 어디가 청량할까요? 저도 방송 들으면서 너 진짜 네 목소리에 이 사람이 나중에 뭐 이퀄라이징 하고 막 입어버려 놓고 그런 거 아니지? 저는 저 그런 거 할 줄 몰라요. 할 줄 몰라. 되게 편안하게 웃으시고 하셔서 저도 방송 들으면서 되게 재밌었거든요. 그 딩구주스님이랑 저랑은 친분이 있기 때문에 익숙하실 거고요. 제 목소리나 웃음소리로 그렇게 흔치는 않죠. 인정합니다. 근데 너무 소름이 저도 소름이 끼쳤어요. 이 후기를 보면서 너 집에 요즘에 무슨 일 있냐? 9시 1분에 왔는데 선생님 정말 용하십니다. 아 그 참 미안해요. 이거 좀 쓰지 말라니까 용하긴 뭐가 용해? 아 이거 뭐라고 해야 돼? 정통하십니다. 라고 해야 되나? 그냥 오래 살다 보면 그런 게 보여. 아 너무 어쨌건 노마지님 열심히 하시고요.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명리주점 사연을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첫 번째 사연은 닉네임 어려워 님이 남겨주신 사연이시고요. 제목이 되게 웃겼어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라고 해놓고 저는 이번 생은 정말 망한 사주인가요? 라고 남겨주셔서 한번 읽어봐드릴게요. 남자분이시고요. 양념 이야 진짜 섬칫하십니다. 보기만 해도 답답한 것 같아요. 어? 그렇단 말이야? 1979년 5월 22일 오전 8시 45분 생이시고요. 김인현 기사월 기축일 무지 지 백점 극신강이십니다. 완전 뭐 토바다네요. 그죠? 기기기 사연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강원의 자판 명리를 잘 듣고 있는 청취자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동양의 철학에서는 조화와 균형을 중시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제 사주를 프로그램에 넣어보니 사주에 온통 토밖에 없습니다. 여덟 글자 중에 일곱 개가 토입니다.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사주도 무언가 보완할 방법이 있나요? 아니면 이번 생은 망하고 다시 태어나는 방법밖에 없나요? 그리고 제가 제가 지금 조그마한 IT 쪽 사업체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제 사주와 맞는 일인지도 궁금합니다. 사업적인 부분이 약해서 지금 회사 사정도 좋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개발, 영업, 마케팅 등을 해야 하는데 개발 같은 것은 혼자서 해도 되는 일이라 노력하면 될 것 같은데 영업, 마케팅 등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여서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이것도 사주의 다양함이 없는 것 때문일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강원 선생님이 책을 읽어봤는데도 이해력이 부족해서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질문 올려봅니다. 라고 하셨어요. 정말 김인연 기사월의 기축의 무진신다. 기토 사주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토가 이렇게 이런 걸 우리가 토 전왕이라고 그러죠. 또 그 하나에 있는 화도 결국은 이제 토를 생해주는 데를 휩쓸려 가버리니 거의 전체가 다 토의 기운으로 지배하는 거의 완벽한 전왕사 중 100점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일단 이번 생은 망했나요? 그런 건 뭘 망해야 망하기는 그렇죠? 그런 거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뒹굴주스 뒹굴주스도 기토가 많지 않았나? 저도 이렇게 기기기가 병존되어 있거든요. 세 개가 기기기 상 그럼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이 분 이 분 네. 되게 감정이입 됐어요. 그래서 저도 월지에 미토도 있거든요. 그래서 비견이 네 개가 있는데 이 분은 시주까지 다 토셔서 보기에도 뭔가 되게 답답함이 느껴지고 걱정스럽고 뭔가 하지만 망한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이런 거죠. 극신강한 사주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말한 남의 룰을 남의 룰을 룰에 살고 적합지 않다. 자기가 룰을 만들고 그걸로 이렇게 폭삭망하는 한이더라도 자기가 룰을 남의 비위를 맞추면서 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분 말해놓잖아요. 자기가 혼자 하는 거라면 나 하겠는데 기익하는 개발 하겠는데 마케팅하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받아들여주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앞에서 아양도 떨어야 되고 막 꼬시기도 해야 되고 그런데 못하는 거거든요. 영업 영업 영업이 그야말로 간 쓸게 내놓고 하는 것인데 정말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상상 사람들이 다 그래요. 영업을 아주 잘하는 애들은 혼자서 개발하라고 그러면 진짜 그런 일을 왜 저한테 시키겠어요? 대표님 저 너무 미워하시는 거 아니에요? 왜 저를 벌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저를 벌이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내가 잘 아는 영업 면이 있는데 자기는 하루 종일 초등해서 사무실에 앉아서 일하는 애들을 보면 전혀 정신병자 같다는 거야. 자기는 하루만 저렇게 일시키면 사편을 거래. 저희 팀에도 그런 친구 있어요. 버스를 못 타는 친구가 있어요. 버스나 지하철 가만히 앉아있는 걸 절대 못하겠대요. 그래서 서서 일하잖아요. 아시죠? 빠까라. 시키 한찔 색 도라이 새끼 이거. 아 그래서 서서 일하는 거야 아침에 앉아있는 거 못해요. 미칠 것 같아요. 저도 치질 있는 줄 알았거든요. 나도 갑자기 서서 하루 종일 서 있길래 참 다양하네요. 들으셨죠. 이 닉네임 어려우니 이 세상은 참 극단적으로 다양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그 뒹굴주스도 이렇게 그 뭔가 혼자 하는 것들은 좀 비슷한 동병상에 느낀다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혼자 하는 건 나 누구하고 해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영화는 또 여러 사람하고 스탭을 일종의 협동노동의 결과하니까 굉장히 사람과의 관계 스태프들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잖아. 그런데 제가 기토만 기토가 음토가 저는 양토는 없거든요. 음토만 있다 보니까 음팔토 제가 이렇게 고집이 있는데 조용한 고집이 있는 사람 있잖아요. 사람들이랑 잘 지내는 듯 한데 중요한 결정이나 뭐 할 때 마음속에서 변하지 않는 나만의 무엇이 있고 또 그런 게 또 자기를 또 괴롭히죠. 네. 그것 때문에 괴롭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고 싶지 않은데 또 영화 할 때는 어느 정도 이런 저는 양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맞아요. 좀 이렇게 자기 주장도 세고 그냥 이렇게 화통하게 하면서 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누구한테 피해가 갈 것 같거나 부탁을 해야 될 때 그걸 시원하게 좀 못하는 스타일이에요. 혼자 소가리하고 약간 그래서 그런 거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아 쉽겠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분은 또 기축일 줄 한 말이에요. 월치 사화가 또 좀 사실 그 참 이렇게 뭐라고 할까 말씀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이 사화가 힘을 발휘해 줘야 되는데 이 토에 너무 왕성한 기운서 이 사화가 그냥 형체도 없이 묻혀나 버린 거거든요. 네. 그러면 사화가 기능해야 된다는 게 무엇인가 하면 자기 정인이 월지에 이렇게 월지에 탕후에 있으면 좀 힘든 상황에서도 냉정하게 자기 자신을 냉정하고 진지하게 자기를 성찰해내는 힘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그걸 발휘할 지금 상황은 자기 기운이 하나도 없죠. 네. 상황이 아닌 거죠. 그런데 아마 이분이 참 젊으셨을 때 한 스물다섯 이전에 좀 궁금해요. 특히 중고등학교 또 이런 데 궁금한데 왜냐하면 이때 정묘 병인 그전에 무진 이런 자신의 전황에 해당하는 대원들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아주 어릴 때 어릴 때는 어릴 때 얘기가 없어서 잘 모르는데 어릴 때는 사실은 이런 지금 현재 이번 생활 망한 거가 절대 생각하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완전 본인의 기운이 없습니까? 그런 걸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네네네 일단 그걸 지금 전혀 확인을 못하는 상태에서 보자면 지금 계속 이제 이 15세대원부터 정묘 병인 지금 을축 갑자 이 계속 40년간 귀신의 이 전황을 전황의 기분을 아주 못살게 구는 네 전황용신의 기운을 못살게 구는 계속 목의 기운이 쭉 들어와요 이렇게 되면 사람이 피폐해집니다 왜냐하면 뭐 귀신 귀신이 들어올 수 있지 들어올 수 있는데 네 그러니까 좀 들어왔다가 또 자기가 이렇게 뭔가 잘 그 좋아가 되는 게 들어왔다가 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좀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일단 하나 한쪽이 일관되게 들어오면요 이게 여기에 아무래도 사람이 지치게 돼요 영향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번 생은 망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이죠 지금 들어가게 돼 왜 지금쯤 이렇게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가 아마 35세 36세부터 아마 좀 이런 기분이 또 강해졌을 겁니다 똑같은 목대원인데 이 지금 을축대원이에요 35세부터가 지분이 써낸 8살인데 이 을축은 이게 좀 질이 안 좋습니다 오 왜냐하면 다음 대원은 다음 대원은 이제 갑자대원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 갑목은 기토인 이 사람의 본질인 기토하고 합을 하려는 경향이 있어서 토로 바뀌어서 오히려 이때 전기가 마련될 수 있는데 을축은 아주 노골적으로 이 기토를 이 기토를 갈가 먹으려 됩니다 이걸 갖다 쭉쭉 빨아 먹으려 됩니다 지금 이미 한 20년 동안 피폐해져 있는데 있는데 와가지고 기토를 막 네 그리고 또 밑에 축토가 있어요 이 축토가 좀 축토는 아시다시피 안에 개수를 강하게 품고 있는 습토예요 네네네 그러니 이 이 을목은 축토를 너무너무 축토가 이게 토가 토인데 토가 토인데 토는 토인데 을목을 더 기고만장하게 해주는 토란 말이죠 자기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을목을 그치 내 친구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내 애인이랑 더 친해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엑스엑스네요 아 그럴 때 아 참 자존심 때문에 자기 여자친구한테도 뭐라 말하기 그렇고 쫀쫀하게 보일까봐 네 또 자기 친구한테도 아 그러다 좀 기분 안 좋은데 라고 말하기 좀 그런 상황이 그랬잖아 내놓고 지랄할 수가 없나 지랄할 수가 없어 이게 이게 을목이 사람을 곤란하게 만드는 경우가거든 그래서 간목이나 무토 아까 말했잖아요 우리 저기 팅글 주서가 얘네들은 일단 다 씨바 팔을 다 깨고 봅니다 이러면 씨바 난 그 싫다니까 막 전하지마 용기력이 어 뭐 이런 그래서 약간 철이 없는 정신이야 정신이 나는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지만 네 네 너희한테는 뒤끝도 없어 맞아요 그리고 잘못했다 그러면 나중에 생각해볼까네 어제 내가 잘못한 것 같아 좀 야 배운 네가 얘기해주라 내가 술 한잔 살게 뭐 또 이래서 이렇게 되는데 이게 사람을 은근하게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경우가 아 그게 양토가 부족한 딩고주스님이 겪고 있는 그런거죠 네 예를 들어서 기토가 세 개 모인다고 무토 안됩니다 아 아 하분흙 세 개 모아서 평야 만들 수 없죠 평야 못 만들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기축일주라고 하는거죠 기축 기미 이런 기축일주 이런 것들은요 이것만 보면은 굉장히 집중력이 강하고 그리고 사실은 굉장히 다른 사람하고도 파트너십 네 자기를 좀 양보하면서 모두가 다 잘돼 모두가 다 윈윈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고자 하는 힘이에요 네 기축만 보면 네 그러니까 이분은 그런 힘이 일단 중간에 있는데 이미 자기는 너무 많은 기토가 아 이제 이 이 본래 일주 기축의 그 기운을 허틀어 놓는 거죠 어찌 보면 내가 무토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착각할 수 있게 할 수도 있고 하지만 아니고 그런데 이제 이 기토는 사실은 무토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딩구주스님이 저를 좋아하나요? 아 그런데 왜 나는 안 좋아해요? 아니 좋아 얼마나 좋아해요 달려주세요 네 기토는 왜 무토를 좋아하냐 그 무토가 가지고 있는 약간 대책 없지만 대책은 없지만 자기한테 없는 시원한 시원시원한 시원시원한 그래서 일단 화분의 세계관에서 저는 막 그 평야에 어 짓땅은 아니지만 평야에 이런 보면 좋아하고 그래서 늘 기토는 무토한테 빨려요 어 빨리고 이렇게 늘 공은 다 무토가 다 독차져 해버립니다 공은 다 모두 독차져 하지만 기토는 무토한테 공을 빼앗겼다고 해서 화를 내거나 어 질투하지 않습니다 아이 뭐 그래 응당 그렇게 해줘 그리고 무토가 자기한테 정당한 보상이나 농공행상을 해주지 않아도 이 일이 성공한 것에 만족할 수 있어요 물론 무토 진짜 제대로 된 무토라면 이런 부분에서 이 기토를 취업해주고 정당한 보상을 해주고 네네네 또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표현한다면 이 기토는 평생 이 무토에게 충성을 받죠 아주 좋은 것이네요 되는데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무토는 잘 없죠 저희는 안되나요 그정도 되면 이 무토가 정말로 수도를 많이 한 무토 진정으로 진정으로 모두를 다 무토라는 넓은 영향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진짜 진정한 리더십을 가진 무토가 돼요 근데 무토가 그렇게 되게 참 어렵습니다 아 그래요 그치 그런데 양동근이 기기기 세 개의 병전이거든요 기의 일주에 그러니까 이제 그 양동근의 스타일도 절대 자기를 그렇게 막 바깥으로 드러내고 막 예외인 티 내고 뭐 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연기들도 보면 굉장히 생일기는 약간 소도둠같이 생겼는데 굉장히 섬세하고 굉장히 내면적인 어떤 응축력이 강한 그래서 이제 감독들이 좋아하잖아요 감독분들을 좋아하시는구나 굉장히 좋아하죠 물론 이제 팬들도 굉장히 많지만 굉장히 까다롭죠 작품을 선택하거나 이게 기토의 특징이에요 이게 기토의 장점이기도 하고 같이 음악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되게 독보적의 천재 같은데 어울리시지는 못하는 거죠. 같은 분야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기토의 약점은 샤이함입니다.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샤이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뜻 자기가 먼저 난 누구야라고 모르는 사람한테 손을 내면서 인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 기다리는 거죠. 쟤는 나한테 인사 안 하잖아. 맞아? 그런데 그 사람 그 친구가 만약에 계속해서 자기를 샌까하잖아요. 샌까할 수 있죠? 모르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샌까하고 원망을 합니다. 쟤는 딸아이들하고는 존나 친해지면서 지금 서로 본지 지금 얼마나 시간을 지낸데 나한테는 관심이 없지. 쟤가 문제 말하면 되겠던데. 그런 사람 영업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참 이 기토가 참 내밀히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는 처음에는 샤이하다라는 얘기인데 좀 더 지나면요. 사실은 기토는 타인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서 일 수도 있어요. 진정한 관심과 애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왜? 자기가 중요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사람의 기토들의 특징은 100가지로 보면 사실은 문제가 요만큼 밖에 없는데 그 문제가 자기가 안고 있는 문제가 이 온 인류 중에서 제일 큰 문제를 자기가 안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저 왜 알 것 같죠? 제 주위에 또 기토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그 타자들에 대한 이해의 교육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캐릭터들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봉착에 있는 실제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삶의 다양성들 이런 것들을 사실은 좀 더 적극적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늘 수업시간에도 그런 말을 했고 우리 강의에서 얘기했지만 사람인자라는 그 글자를 봐도 기울어진 글자 하나와 또 그걸 바치고 있는 글자 하나로 이 사람이 구성된 거거든요. 절대 사람은 자기 혼자서는 절대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결국은 어떻게든지 타인들 관계 관계를 통해서 자기가 규정되는데 그 타인들의 관계를 그 관계를 결정되는 타인에 대한 이해와 이해를 위한 도전의 자세가 없으면 도전 도전해야 돼요. 왜냐하면 기토한테는 무토한테는 그런 도전이 아니고 이런 상인데 무토는 왜 이런 사람도 있죠. 언니 보러다가 아무나 보면 본 지 지금 두 시간밖에 했는데 그 향이 비슷해. 아직 술 민정도 안 깠는데 대충 보면 한 5살 많은 것 같아요. 그럼 바로 형님하고 나옵니다. 저도 막 언니 언니 말고 이게 무토거든요. 바로 형님이야. 그냥 바로 언니고 그러면 약간 좀 상대방이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부담스러운데 기토가 부담스러운데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쉽게 친해집니다. 기토는 또 그런 걸 부러워하겠네요. 그런데 기토는 죽어도 못해. 무토는 이걸로 자기가 쪽팔릴 수도 있고 형님 했는데 너가 왜 네 형님이냐 너가 얼마나 무한해요. 쪽팔릴 수도 있고 실제로 이 새끼가 뭔데 나한테 이렇게 친한 척하는 거야 라고 의심을 당할 수도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 거 많아요. 의심을 당할 수도 있는데 그 모든 걸 무토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일단 자기 나와발인으로 늦겠다는 욕심이 너무 앞서기 때문에 내 땅에 내 땅 안에 우리 땅 안쓰시마 다 우리 다 똑같은 사람이야. 이게 너무 강하기 때문에 먼저 지르고 보는 거예요. 아님 말고 흥미진 줄 그런데 기토는 다 따진단 말이에요. 일단 땅이 좁으니까 굉장히 섬세하게 나눕니다. 그래서 이런 섬세하고 집중적인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기토 특히 기축일주를 따라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분은 기축일도 성격도 있고 그렇다면 무진도 해야 되고 또 기기기 병존이니까 또 돌아다녀도 되고요. 사실은 포커싱이 굉장히 멀티 포커싱이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몸이 피곤합니다. 정신이 좀 힘들어져요. 그래서 게다가 대웅까지 이렇게 자기를 계속 이렇게 긁는 자기 발목을 잡는 또 자기가 감당하기 어려운 의제를 자꾸 이런 데는 자기가 있는 것도 지금 친하게 힘들어 죽겠는데 그게 또 숙제를 던져 사소하지만 피해갈 수 없는 이러면 사람이 이게 본래 사람을 사람을 딱 물에 빠져 죽게 하는 것은 결국은 한 방울의 물이에요. 마지막 한 방울 사실은 그 한 방울을 떼 놓고 절대 한 방울 우리 인간은 죽을 것 같지 않은데 그래서 사람을 죽게 만드는 것은 마지막 한 방울 딱 그 비등점을 넣어서는 한 방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그 한 방울에 물도 맞으면 지금 정말 이제 온 사지가 떨어져 나가는 듯한 고통이 됩니다. 지금 이분이 그러시는군요. 그렇죠. 특히 이런 기토는 그 그 그 통증을 우토보다 한 세대쯤 피로도가 엄청 높은 거네요. 피로도가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사실상황이 좀 겹겹이 이분한테는 좀 놓여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 조언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분이 토 전황이기 때문에 그럼 용신은 토가 되는 그렇죠. 토가 되겠죠. 기토가 되겠죠.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그리고 기토에 엄청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지만 너무 과해서 좀 부정적인 성향들이 많이 드러나게 되는 건가요? 기토의 매력도 있잖아요. 그렇죠. 매력도 있죠.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힘든 힘든 대원일 때는요. 앞으로 한 2년에서 3년은 조금 더 힘드실 거예요. 지금 또 지금 대원이 이제 올해가 또 병신 올해가 병신이니까 병신정류무술로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진짜 작년까지는 좀 힘드셨겠네요. 올해부터는 조금 너무 쉽게 말하면 이렇게 링위에서 1라운드 내내 맞다가 좀 약간 덜 맞는 1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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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내 맞다가 그 다음 라운드에 자기가 막 때리는 경우는 많아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든 역전을 시키려면 그 다음 라운드는 덜 맞아야 되는 거죠. 계속 맞으면 자기가 때리는 기회를 못 잡게 됩니다. 자기가 때리는 기회를 못 잡게 됩니다. 일단 덜 맞아야 돼. KO를 시킬 생각을 하지 말고 데미지를 최소화하는 자기 데미지를 최소화하면요. 최소를 해야 다음에 자기 기회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시는 일도 지금 솔직히 이거는 명령하고 상관없이 대한민국 IT가 진짜 전반적으로 다 힘듭니다. 박양 들어서고 난데 IT가 완전 망했어요. 가장 창조적이지 않은 정책 때문에 창조경제는 생활해줘요. 지금 IT들 IT야말로 정말 창조경제 창조경제 IT야말로 미래의 가치 게임인데 그리고 100개를 투자해가지고 99개가 망하고 1개가 살아남아서 그 100개를 메꾸는 그게 IT사람이 국가적으로 보면 근데 우리 박양은 돈 안 드는 건 지원 안 해. 미래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거든. 미래의 가치를 인정한다는 것은 저저 창조적인 그것의 그 자발성 창조적인 잠재성들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거든. 선생님 쓰러지실 것 같아. 너무 흥분하셨어. 아 또 배양의 얘기가 나왔어요. 괜찮으세요? 그래서 지금 다 어려워요. 저도 주변 IT 이렇게 보면 전부 좀 힘들어하고 어떻게든 중국을 마지막 그 중국은 또 만만한가 그렇죠. 중국은 또 만만하지 않습니다. 근데 절대 이렇게 우리한테 호의적이잖아요. 이번 사드 사태 이전에도 비즈니스 측면에 있어서는 그래서 지금 중국 쪽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막 하고 이렇게 고사드렸는데 지금 상황도 이런데 더군다나 더군다나 지금 닉네머리오님 같은 경우에 지금 대원에서는 앞으로의 인연을 좀 버텨내야 된다. 그리고 2018년 무술년이 오게 되면 이때 좀 전환의 계기가 좀 일단 크게 되는 일은 없어도 일단 저놈이 때려다가 지쳤구나. 되게 필요 없는 얘기인데 정권 교체가 되는 건가요? 그러네요. 2018년이면 또 정권 교체가 돼야 돼. 열심히 아시죠? 무슨 말 하는지 열심히 하셔야 될 필요가 있네요. 혹시 막 안철수가 대통령 돼가지고 아이디 난리나고 이런 건 아니죠? 죄송합니다. 그러곤 한데 그 19년이 기 기해년이거든요. 그래서 이때에 이때를 지나면서부터 이제 축토비급여 간 대로 가니까 자신의 기운을 굉장히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아까 말했잖아요. 덜 맞아야 된다고. 덜 맞는 일이 무엇이냐. 일의 범위를 줄여야 돼요. 자기가 해야 만드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할 수 없는 일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극단적인 정말 자기 내부 구조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맞지 않아요. 이렇게 기토가 연인인 사람들 맞지 않아요. 내가 지금 이걸 대표로서 이걸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니까 나는 한다. 이거는 기토한테 맞지 않습니다. 그건 무토나 할 수 있는 얘기죠. 아무것도 책임도 못 질 거면서 그런데 무토나 어떻게든 희한한 방식으로 또 막 야매로라도 야매로 야매가 무토는 야매성이 상당히 강하거든. 부럽다. 막 허풍을 부려가면서 이 정도는 기토는 얻어 걸리고 막 그래요? 그러다 보면 얻어 걸려 진짜. 그런데 기토는 그게 안 되거든요. 안 되는데 그걸 무토익란을 내면 안 된다 이거야. 역효과. 이럴 때는 과감하게 할 수 있는 일과 못하는 일을 정확히 구별해야 돼요. 구별하고 그걸로 줄여야 돼요. 좁혀야 돼요. 본인의 일을 좁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분들은 특히 기토들은 무토들은 절대 멘탈이 나갈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 나갈 시간에 잘 거기 때문에 무토거든요. 저 정도면 애가 마치 좀 가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도 무토는 안 가요. 왜? 낙하주고 두껍기 때문에 그런데 기토들은 멘탈이 잘 나갑니다. 네. 섬세하기 때문에 극신강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아니 극신강해도 기토가 극신강한 거니까 이거는 이럴 때는 뭐가 필요 이런 분들한테는 정인이 희신이기 때문에 정인의 수련이 필요해요. 이런 분들한테는 정신적인 수양 그 다음에 종교적인 명상 그리고 그 이도처도 아니라면 자기들과 전혀 상관없는 취미적 독서 취미적 독서 저는 뭐 꼭 종교나 이런에 대한 편견은 없지만요 워낙 돈이나 종교가 지랄 같은 상황이 많아서 세 번째 걸 오래 권하고 싶네요. 또 기토니까 그래서 진짜 아까도 우리 낯선 방송사에서 그런 얘기했는데 그런 거 좋아요. 굉장히 복잡한 사람들이 등장하는 많은 캐릭터들이 등장하는 대화소설이 있잖아요. 그래서 토지 같은 거 시바 등장인물 존나 많잖아. 이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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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토들을 읽으면서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타인에 대한 이해를 어차피 취미로 하는 거지만 어쨌건 앞으로 그거 자체가 수련입니다. 이런 기토들한테는요. 무토들은요 그게 수련이 아니에요. 재미지. 무토들은 이렇게 막 이런 그래서 무토들은요 단편소설을 싫어합니다. 저 되게 좋아하는데 저 좀 길고 묵직하고 이런 거 좋아해요. 무토들은 단편소설을 싫어요. 어머나 무토들은 기본적으로 장면소설을 좋아해요. 사람들 많이 나와야 되고 그래서 막 온갖 놈들이 막 지랄 발언을 해줘야 사건 사고가 많은 사건 사고가 많은 그걸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아까 방송 전에 선생님께 말씀드렸던 캐릭터가 많이 등장하는 소설을 읽어라 라는 조언을 해주신 분이 있었거든요. 제 주위에도 기토인 친구가 있고 비슷한 문제로 고민하는 친구가 또 다른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선생님 제자분한테 약간 이렇게 같이 수업 듣다가 상담을 받아서 그런 조언을 들은 거예요. 사람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니까 소설을 좀 읽어라 캐릭터가 많이 등장하는 거를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그걸 안 해요. 그것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니. 흥미가 없는 거지. 자기 생각을 더 돋보이게 하고 더 완곡하게 주장할 수 있는 받침이 되는 것들은 취하는데 뭔가 남을 이해하는 데는 투자를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무토 기토의 공통된 특성입니다. 공통된 특성. 토들은 기본적으로 화분 속에 남기든 평량에 늘렸든 간에 토는 약간의 자신에 대한 오만함이 있어요. 맞아요. 왜? 어차피 너희들이 살려면 다 나한테 의지 안 하고는 못 살잖아. 내가 만물의 모든 토대 아니냐. 그런 좀 방자함이 있어요. 토한테는 은근히 무토는 내놓고 기토는 은근히 그런 게 있어서 사실은 타인의 의견에 대해서 무토는 무시하고 기토는 의심합니다. 의심하네. 그런 요소들이 있어. 그래서 참 상담할 때 잘 안 묶이는 인간들이 통화하려 인간들이 지한테 자기한테 듣고 싶은 얘기 말고 나머지는 다 잊어보고 어머나 어머나 그런데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어떡해 내 새끼도 내 말 안 듣는데 그런 건 어쩔 수 없어 나도 그런데 특히 이런 기토들은 자신의 섬세함에 어떤 그런 특질들을 잘 살리기 위해서 그런 집중력을 자신의 가장 위대한 장기인 섬세함과 집중력을 잘 살리기 위해서라도 자신의 한계들을 한계들을 극복하려는 자기 노력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특히 이제 닉네님한테 그걸 첫 번째로 원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닉네님을 생각해야 되는 길이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나머지 밑에 지금 들어가서 일하면 잘 될 것 같죠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잘 안 됩니다 이런 분들은 남의 결정에 따라서 남의 결정에 따라서 주는 대로 주면 받고 안 주면 왜 안 주나 시바 이런 삶을 살 수 없어요 어차피 어차피 이런 빵빵한 극신강들은 자신이 룰을 정하고 자신이 그래서 정말 장렬하게 책임을 지고 그렇게 그렇게 망해도 자기 때문에 망하고 흥해도 자기 때문에 흥하고 그래서 되면 내가 다 먹고 안 돼도 내가 독밥 다 쓰고 이런 삶이 어울려요 그리고 또 지금 토가 용신이기 때문에 고려해야 될 것인데 구체적으로 글만 가지고는 알 수는 없는데 토가 중국이잖아요 중국과 중국과 관련한 비즈니스의 가능성이 있는지 아니면 지금 다음 축토 비경관대가 울축 에서 축의 기운이 점점 강해질 때가 오니까 이때를 대비해서 중국어를 공부한다든가 뭔가 중국 관련한 비즈니스를 준비하는 것들을 그 모색을 처절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걸 갖다 한번 좀 고려해 보시라고 얘기해 보고 싶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중국어라도 배워야 되고 배워야 되잖아요 다 인성이니까 다 자기한테 필요한 거죠 필요한 기운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또 이 기토들은요 끊임없이 자기를 리노베이션 해야 돼요 그걸 통해서 또 스스로 자기를 대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기 리노베이션 자기 혁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지금 힘들다고 해서 뭔가 자기 합리화나 이런 거에 취하지 말고 발전을 계속 해나가셔야 되는 거네요 계속 배우고 네 IT는 그러면 별로 신건가요 네 IT가 일종의 화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IT쪽이 강한 화임이 십신상으로는 식상에 해당한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이분은 어차피 비급으로 다 깔았기 때문에 비급은 내가 무생무치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뭐든지 뭐든지 변신할 수 있는 게 비급이에요 그래서 큰 문제 안 된다 그리고 또 어차피 화가 시신이므로 이 일이 맞는데 이 일 안에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서 뭔가 좀 더 업그레이드된 좀 더 확장된 그런 개념의 시도들을 해보셔라 그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요 이번 생은 절대 안 망했습니다 그렇죠 그게 중요하죠 그런데 이분은 워낙 목의 기운 때문에 좀 지치긴 했어요 그런데 이제 축토도 오고요 다음은 갑자도 좀 쉽지 그러니까 이분은 좀 뭐랄까 토가 본래 다른 오훰보다 두 개 많잖아 그런데도 대원에 참 토의 도움을 못 받는 약간의 불운은 있어요 처우가 끝에 갈라져 있어요 약간의 불운은 있는데요 가령 이제 개수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이렇게 그 아 아 다음에 이제 갑자대원 같은 경우도 이 갑목만 이 축토 잘 그림을 그려놓으면 이 갑목이 그 기토랑 친합니다 갑기압 토의 관계이기 때문에 또 자수도 자축합토의 느낌이 있어서 물론 완벽하게 토로 화하지는 못해요 네 왜냐면 갑무 충 자진 합수 그러니까 충합 쟁합이 되기 때문에 어려우시네요 네 어려우시죠 여기서 충의 충합의 개념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글자 그대로의 갑자는 갑은 아니다 을목처럼 아주 나를 괴롭히는 을목은 아니에요 내 편은 내가 하기에 따라서는 내 편을 얼마든지 끌어다 쓸 수 있는 갑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7년간이 굉장히 중요하다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망했다고 주저앉으시면 절대 안 지시겠네요 근데 그냥 여담인데 이분 닉네임이 닉네임 어려우잖아요 네 그래서 참 지금 많이 힘드신가 아 닉네임 귀찮은 거지 이런 거 생각하기에 지금 닉네임 내가 뭐 여기서 어려움이 느껴지고 진짜 어려우신 거예요 저런 생각을 해봤었고요 안녕하십시오 with us 계속